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거. 걔네들은 형사를 안 두려워해요. 어머. 왜 그럴까요? 마동석처럼 범죄자 두들겨 패면 다음날 구석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안 두려워해요. 그냥 운이 없어서 잡힌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형사가 무서워서 범죄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놈들은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범죄자 중에 제일 무서웠던 범죄자요? 없어요. 여러분 경찰은 범죄자 만나면 반가워요. 너무 잘한다? 진짜로 형사들이 있잖아요. 잠복하다가 범인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요. 야 너 어디 있었냐 그동안 반갑다 친 거야 진짜.